그리천 사격 국가대표 개그우먼 김민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민경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서울 영동복구에 위치한 한영교회의 성도입니다. 또한 기독교 방송 C채널에서 정선이가 진행하는 기독교 토크쇼인 힐링토크 회복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죠. 신앙생활은 두기수 선배 이해석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먹방요정 개그우먼 김민경 호루룩 호루룩 먹방 좋지만 말씀 나누는 카톡방이 더 좋아요. 국민일보 2016년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번 휘가물면 안방 시청자들은 군침을 삼킵니다. 호루룩 호루룩 참 맛있게도 먹죠. 먹방요정으로 등극한 개그우먼 김민경 이야기입니다. 그는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의 개그맨 유민상 김준현 문세용과 출연 중입니다. 맛있는 녀석들 개그 콘서트 등에서 특유의 코믹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경을 최근 여의도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털털한 웃음과 오동통한 볼 쥐어온 눈웃음이 TV속과 다르지 않았죠. 과연 성격도 그럴까 김민경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털털하고 활발한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실제로는 소심한 편의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는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했는데요. 개콘 출연하는 최고령 개그우먼으로 2009년부터 여러 코너에 출연했고 현재는 사랑이 라지에 출연 중이죠. 개콘은 내부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재미없는 코너는 바로 내려지고 다른 코너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김민경은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장수 비결이 궁금했다 한 번 제대로 웃기려면 10번은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수십 번은 더 울어요. 남들보다 땀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손수거니 말할 날이 없지요. 연습밖에 장수 비결은 따로 없어요. 저만의 비밀이요. 쉼 없는 기도죠. 그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14년 전 대구에서 친언니가 준 5만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옥탑방과 단칸방 등을 전전했죠. 대형마트 등 시시코너를 돌아다니며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오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방어하고 있을 때 당시 개그맨 이해석이 손을 내밀었죠. 제가 공채 개그맨 시험에 계속 안될 때였어요. 새벽기도 가자는 것을 거절했더니 그럼 게임이나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게임 좋아하는 걸 알고 밤 11시에 게임하러 PC방에 가자는 거였지요. 게임을 한참 하고 나면 새벽기도를 갈 수밖에 없도록 동선을 짠 거죠. 그렇게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갔어요. 김민경은 그때마다 어린아와 같이 개그맨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개그맨 신봉선의 중부기도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는 KBS 시험 보러 가는 날 언니가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막 났다며 언니의 기도를 받고 그의 시험에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합격하고 방송생활을 하면서 신앙심이 약해지기도 했다. 의미감으로 교회에 나가는 시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붙여줬습니다. 선배 개그맨 정경미와 김경아 후배 신보라가 그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개그맨들 카톡방에 성경말씀이 매일 올라와요. 고민을 이야기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요.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나쁜 딸이었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저를 놓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말이죠. 거침없이 말하던 김민경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동기 개그맨 조승희 칭찬에 나섰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조승희가 큐티집 1년 구독권을 자신에게 매달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봤는데 집에 계속 오니까 보게 됐고 문제도 풀며 말씀 공부에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힘들 때 믿음의 선후배들이 제 손과 마음을 잡아주어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격 국가대표된 김민경. 쉽지 않았던 도전. 이제 시작. 가정적인 자세 완성. 코미디언 김민경이 사격 국가대표로 출격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민경은 오늘 19일 타국에서 개최되는 2022 IPSC 핸드건 월드슛에서 국가대표로 나섭니다. 김민경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제가 드디어 국제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죠. 이어 김민경은 다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9일 타국에서 열리는 2022 IPSC 핸드건 월드슛은 이번 대회에는 100여개국 1,600여 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김민경은 지난 6월 IPSC 코리아에서 IPSC 레벨4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최종 멤버로 확정됐죠. IPSC 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대회 출전설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IPSC를 배운 지 1년여 만에 태극 마크를 달게 된 김민경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전원이죠. 지난 16일 공개되는 앱 예능 운동뚱 132회에는 김민경이 지난 5월 IPSC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치열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김민경과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사격편 공개 이후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요. 이후 강원도 횡성과 경기도 하남을 오가며 연습을 했고 선발전에서 당당하게 합격했죠. 영상에서 김민경은 뛰어난 사격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첫 단계 건 핸들링 무빙 테스트와 2차 피보 슈팅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했죠. 또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각각 사격하는 슈팅 테스트는 기준 25초보다 10초 이상 빠른 시간에 모든 사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철방을 사이에 두고 이동하며 사격하는 최종 D스테이지에서도 안정된 자세로 모든 사격을 명중시키며 감독관들의 탄성을 자원하게 했습니다. 선발전을 함께한 IPSC 김준기 디렉터와 나홍진 교관은 사격이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이에 김민경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얗게 불태웠다고 말했으며 이후 김민경은 선발전 한 달 후인 6월 30일 최종 결과와 함께 선발 통제서를 받아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민경 사격대회 다녀올게요. 개그우먼 김민경이 태국에서 열리는 2022 IPSC 핸드건 월드쇼 대회를 위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철폭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은 1981년 9월 11일 생으로 41세이며 고향은 대구광역시 동구 방천동입니다. 키 164cm A형이며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며 사격선수입니다. 20세가 되던 해인 2001년에 대구에서 상징해 전유성이 이끌던 극단인 코미디 시장의 이론으로 무리에 서며 7년 동안 코미디언 공체에 도전했으며 공체가 되기 전에는 개그사냥, 폭서클럽 등 KBS 2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죠. 하지만 번번이 공체에 합격하지 못해서 개그우먼의 꿈을 아예 접어버리려고 하던 2008년에 드디어 공체에 합격하며 개그우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100kg이 넘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009년 기사 맛있는 녀석들 시작 이후 한동안 체구가 커졌으나 2019년 들어 몸집이 조금 작아졌으며 최근 만 녀석 4인 멤버 중 제일 먼저 운동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대100에서 모태솔로임을 밝혔죠. 이날 김민경은 짝사랑을 많이 했는데 용기가 없어 34년 동안 모태솔로로 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7일 무엇이든 물어 보살해서도 아직까지 연애 경험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민경은 그렇게 하다보니 여유가 생겼을 때 연애를 해봐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아직 못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KBS 연예 대상에선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검색어에 오르는 개구우먼 보다 사람들이 입꼬리를 올리는 개구우먼이 되겠다라고 기쁨의 눈물을 퐁퐁 흘리며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김민경님의 사격 국가대표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